자, 질문은요. 첫 번째 줄이 다 맞나요? 그럼 내가 나오면 동현 씨가 분장이죠. 아니오가 나오면. 결과는? 맞았으면 좋겠다. 맞았으면 좋겠다. 아니오야 내가 좋은 거지? 행운인가? 아니다. 저를 응원해 주세요. 꽃잎으로 바뀔 수 있어, 저게. 뿌리면서. 맞다. 간다, 간다, 간다. 비둘기다. 어깨, 어깨. 말도 안 되게 아니오. 말도 안 되게 아니오. 말도 안 되게 아니오. 저걸 대기실에 생각하고 오시겠지? 뭐야 진짜로? 네! 예! 어떻게 하는 거야? 아니 근데 맞으론 어떻게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넵니다. 형, 전 아직 거길 넘볼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영원히 하십시오. 저는 넘볼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. 김동현 아보카도 렛츠고! 아유! 아유! 굉장히 중독이야. 아니, 신동현 씨 한번 시키려고 하다가. 그러니까. 아유. 아깝다. 건강에 좋은 아보카도. 맛있게 해. 나 아보카도 좋아해. 나 너 좋아하는데. 진짜 좋아하시네. 자!